나는 자기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만드는 사람에게 바라요. 어차피 이거 돈세탁이잖아요.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네임밀루가 있어야 하는 거야. 민국당이요? 장교수님, 우리 같이 하십시다. 기회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정신을 좀 어렵게 하십니다. 국회의원 장태주! 이제 제법 정친티가 나뉘데? 야, 오수연 씨 덕분이지. 선생님 지진이라는 새님인 줄 알았더니. 호랑이 새끼네. 관장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? 주제만큼만 하자, 응? 관장 자리를 달라. 그래서 내가 얻는 거야. 재벌들만 겁 없이 사는 줄 알았어? 야, 너 힐러리 같다. 그러니까. 당신도 클린턴 대고 나서 사고 치라고.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에요.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와야 되는데. 멈춰 그냥! 우리 그냥 개같이 살자.